충남도와 서산시 LG화학은 서산 대산 지역 산단 43만 8,700여 제곱미터에 총 투자액 2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장 10곳을 오는 2028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LG화학이 건설하는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, 온실가스 저감 관련 제조라인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액 5,596억 원과 부가가치 1,043억 원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 인원이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